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을 니체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니체 명언모음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강한 신앙을 동경하는 것은 강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사람이 강한 신앙을 지닌다면 그 사람은 회의론의 사치에 빠질 수 있다. 개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체험을 갖는다. 겉모습이란 진실인 척하는 것이다. 결혼, 그것은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의지이다. 단지 그 하나를 이루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것이다. 이와 같은 의지를 의지하는 자로서 서로의 공경을 같이 치러주는 것을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즉,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곤충은 결코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사람의 살을 찌르는 것이다. 그것은 평론가도 마찬가지다. 평론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살 속에 있는 피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공동 재산, 스스로 모순되는 낱말이다. 공동의 것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10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그 10년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그 여자는 아름답고 영리하다. 그러나 유감스럽도다. 그 여자가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영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근시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간 도수높은 안경을 주면 낫는 경우가 있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창조는 괴로움의 구원인 동시에 삶의 위로인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괴로움이 따르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철학은 대중들에게 종교를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높게 평가된다. 초인이란 훌륭한 일을 견디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것이다. 친구된 자는 마땅히 추찰과 침묵에 쏙따려야 한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풍파가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필연적인 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하루에 생활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혼혈아들은 어쩔 수 없이 뒤섞인 도덕심을 만들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혼혈아들은 순수한 우리들에 비해서 더 심술 굳고 더 잔인하며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다. 훌륭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찮은 사람의 진실보다도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아내를 얻을 것이다. 훌륭한 결혼이라는 것은 우애 재능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운명이다. 남성과 여성이 정치 권력을 함께 담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저없이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남자가 여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남자는 여자란 땅덩어리 꼭꼭 감추어 둬야 할 재산 즉 예속당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일 뿐 아니라 예속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자의 문제인 동시에 여자의 문제인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대립성과 팽팽한 긴장의 필련성을 부인하면서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교육 그리고 평등한 특권 및 의무를 꿈꾸는 행위 이런 행위야말로 여자의 지적인 단순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이다. 내가 보기에 철학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폭탄이다. 내가 항상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왔듯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얼음 덮인 산 꼭대기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다. 내 연관계는 결혼 제도 때문에 타락된 개념이 되고 말았다. 너는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군중 내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너의 양심은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본래 너 자신이 돼라. 더 이상 자신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하라. 도덕에 대한 복종은 노예적이며 허영이며 이기적이며 체념이며 음울한 광기이며 사상을 버리는 것이며 절망적인 행위이다. 도덕적인 경멸이야말로 인간의 품성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종류의 범죄보다도 더 폭독한 모욕이다. 동정은 최고의 모욕이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상막한 것이 없으리라. 만일 성욕이라는 것이 이토록 맹목적이고 조심성 없고 경솔하여 사려가 없는 성질을 갖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삼해라고 말았을 것이다. 원래 성욕의 만족은 전혀 종족의 번식과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 성교시에 번식의 의도가 수반된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극히 드문 일이다. 만일 음악이라는 여신이 소리 대신 말로 하였다면 사람들은 귀를 막았을 것이다. 모든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큰 진리의 위험한 적이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문화 국가라는 것은 근대적 관념에 불과하다. 이 편은 저 편을 먹고 살며 저 편은 이 편을 희생시켜 번영한다. 문화상의 모든 위대한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몰락의 시기이다. 물론 여자는 남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구 관계를 튼튼하게 지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리적 반감이 이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복수와 사랑에서 여자는 보다 야만적이다. 부부생활은 길고 긴 대화 같은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변해에 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하는 것이다. 분개 분개한 사람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분노라고 하는 격정만큼 남성을 빨리 소모시키는 것도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될 경우에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극복해온 일들만을 말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쾌락이라 하면 정욕을 생각한다. 감각이라 하면서 욕감성을 생각한다. 육체라고 하면서 아랫배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좋은 것 때문에 명예를 빼앗기고 만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흐를 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복종이나 덕이 따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낸다. 사랑에는 항상 약간의 광기가 섞여 있다. 그러나 또한 그 속에 도서도 항상 약간의 제정신도 있는 것이다.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잘 견뎌낸다. 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도 사랑이 변하는 것이다. 삶이 있는 곳에 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삶의 의지가 아니라 생존하려는 의지이다. 선에도 강하고 악에도 강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세상에는 우리의 침울한 두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순결을 지키기 힘든 자에게는 순결을 버리게 하라. 억지로 순결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 순결이 지옥의 길을 향하게 하고 영혼의 진흙과 음욕의 길로 변하고 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편이 낫다. 쓸데없는 것 독일적인 것 신은 죽었다. 그리스도교의 신에 대한 믿음이 믿음스럽지 못하게 되었다는 최근의 사건이 이미 그 최초의 그림자를 유럽위에 던지기 시작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해하다. 심지어 우리들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조차 자신이 정말로 알고 있는 용기가 뭔지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 이라도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언젠가 날개를 배우려는 사람은 우선 서고 걷고 달리고 오르고 춤추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곧 바로 알 수는 없다. 얼마만큼 깊이 고뇌할 수 있는가가 인간의 위치를 결정짓는다. 여러가지의 탄식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유혹당하는 것을 한탄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남편들은 아무도 자기의 아내를 유혹하려 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도 더 어린아이 같다. 여자가 벌집의 말벌처럼 거의 어디에서나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자가 교활하다는 증거이다. 여자는 사랑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다고 여기는 대로 되어간다. 여자는 앙심을 품고 있지 않는다. 이런 속성은 타인의 불행에 동정심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다.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때 그것도 질병의 징후이다. 그것을 모르는 의사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진정 여자다운 여자는 손과 발을 동원하며 그런 온갖 권리들을 거부한다. 자연의 법치 그리고 끝없는 성의 전쟁은 진정 여자다운 여자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여자를 만든 것이 신의 두 번째 실수였다. 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은 자식을 세상에 낳는 것이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웃을 것이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소에게 배워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즉 그것은 되새김질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명은 우리가 아직 그것의 본성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을 구사한다. 우리의 오늘의 규칙을 패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의 육체에서 가장 천한 부분은 성기이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성기이다. 우리 중 가장 용기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이 아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용기는 거의 가아지고 있지 못하다. 운명아 비켜라 용기있게 내가 간다. 웃음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위대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대한 인간이란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동시에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사람들이 어째서 그를 위대하다고 하는가?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함을 그가 일생동안 변함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육체적 욕망은 사랑보다 더 빨리 커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반면 정복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허영심이다. 아니 인간의 허영심은 손상받았을 때 오히려 힘이 커져서 어이없을 정도로 크게 부푸는 것이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깊이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동물이 당연히 가장 쾌활한 동물인 것이다. 인간은 인간은 똑바로 판자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옹이가 많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수목과도 같다. 나무는 높게 밝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뿌리는 점점 강하게 땅 속 아래로 어두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향한다. 인간은 오직 사랑 속에서만 사랑의 환상의 그늘에 숨어서만 창조된다. 인간이 심의 실패작에 불과하나 아니면 심이 인간의 실패작에 불과하냐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상상해보라. 참으로 불신연스럽게 짝이 없지 않은가? 인생에 군인학교에서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나를 한층 강하게 한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밑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먼 곳을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에 기릅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자기 책임을 자기 책임을 반기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정가시키려 하지 않아도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자랑스럽게는 사는 것이 그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랑스럽게 죽어야 한다. 자유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재능이 한 가지 많은 것이 재능이 한 가지 적은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용기가 지속하게 된다. 지배하고 억압하며 성실도 고약하다는 점에서 여자와 병만한 것도 없다. 지상에서 원한에 사무치 열정보다 사람을 더 빨리 소모시키는 것은 없다. 진리는 추악하다. 진리에 의해서 멸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가지는 것이다. 진보의 크기는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의 크기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진실을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보답을 받게 된다. 한낱 빛이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랴. 고맙게 고맙게 가진 고맙게